한국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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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이런거 먹을 때 하는 그런거 해보자 한국어로 오케이 어떤 맛이나요? 젤리 가사요 젤리 조금 시트로스 젤리 오렌지 젤리 이건 치윙 검? 젤리? 젤리 그거 쫄깃쫄깃한거에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응 그런거고 두개 문장이 있는데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아요? 고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달아요 맛있어요 같이 말해요 어떻게 말할까요? 달고 맛있어요 맞아 그렇게 길게 말할 수 있어요 맵지만 따뜻한거 따뜻한거 소스 많이 있어서 좋아요 고마워요 다음날 후회 고마워요